이번 게임은 비디오 판독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안상민이시니까? 아까 자꾸 불러불러에 잘 오신 중 곽영기 선수가? 신경이 아니라고요? 신경이 아니라고요? 근데 저희도 의미가 아주 나빠요. 이분은 베이지 월링에서 부르셨어요? 아, 진짜요? 박선수가 그냥 좌우해서 아니, 아니, 아니. 둘 때마다 한 번씩 했죠? 진짜 기술이었어요. 베이지 월링에서 중국 선수가 다 잡아서 뒤에 선수한테 그냥 붙이는 그 명장면이 됐어요. 이렇게만 보관하다고요. 지금 현재 양쪽이 됐으면 좋죠? 이거 안세계세요? 근데 이게 그 실격을 불안하게 여기가 볼 때는 사비국의 선수가 저거 시퀀쳐서 뒤에 눈을 줄이 치라고 그런 하트리도가 있어 보이는데 이거 나가면 사고를 할 것 같아요. 아, 이거 오랜 사람 중인데 오랜 사람 중인데 그 기술이 있죠? 그렇죠. 네. 마음에 안 들죠? 오, 아직도 기술이니까 그렇죠. 아, 꽤 기술이라고요? 그럼요, 아직도 기술입니다. 저 곽윤기 선수 아까도 예로 가는 선수잖아요. 지금 이건 주황센터 이거 직접 가져갔습니다. 이거 들지는 않고요. 보여주기만 하고 남의 그러지 마세요. 곽윤기 선수 원하는 팀이죠. 네. 각자가 산다 팁이 졌어요. 각자 만산다 팁이 졌어요. 네. 각자가 산다 박윤기 선수를 이끄는 팀이 이제 3, 4위 중으로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갈색다는 핑크옥지 박장현다완 파라찬호팀 그리고 구회전비한 지원, 지연, 김민석 조가 만나게 됐고요 강사회전, 장관, 산단은 보스의 위, 이준석, 이유미, 정재원 조가가 잘 참으시면서 강사회전을 선리할 텐데 아까 그대과는 게 선수가 유인으로 사용하는 그 레이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말 안전한 것 같다는 작전이죠 저는 셔츠트레이드에서 누구나 상관해봤지만 정말로 시선을 못해봤던 그런 작전이 된 걸 느끼셨었는데 올림픽에서는 사실은 중국 선수가 승관을 본 적이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상살반의 슈즈와 함께 살았어요 지금 중국 선수는 강행하는 건가요? 네 블록을 사용해서 상대팀에게 불이 보통 반대편이나 사회팀에게 불이 되는데 상살반 공사 모습을 맞춰볼 수 있는데 그래가지고 철존사께서 너그럽게 다행팀에서 네 장판으로 ISU로 심판입니다 다행팀의 슈즈와 함께